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머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이게 습한 것은 끝났거든요? 근데 습한 게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 나 마스크 할게, 나 마스크 할게 여기서 반가운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관종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 6년 만에.. 너 처음 오니? 처음이죠 뭐야 이거? 맥주 안에서 때려야 하는 거 아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지? 오 이런데요 대박이지? 약간은 솔직히 말해서 비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데 뭐 맛있지 않겠네 뭘 먹어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 근데 이 웃긴 게 뭔지 알아? 글을 봐도 뭘 파는지 모르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어 와 요즘 줄 사는데? 왜 줄 사지? 아아아아 이런 거 파는 곳이구나 해산물이랑 약간 고기랑 같이 팔아 재밌네 와 근데 난 이런데, 이런데서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데? 와 광장시장 느낌이야? 광장시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이 겁나 많이 오잖아 한 바퀴 한 번 돌아보고 한번 자리 한 번 잡자고 여기부터가 이제 먹자네 먹자 걸먹 미쳤는데? 야, 먹고 싶어 있으면 얘기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야, 이게 꽃이 야, 난 이거 좀 당기는데 아아 근데 길이 아직 모르니까 아직부터 가보자 와, 치즈 계란 타코야 끼래 와, 해산물도 있어 야, 뭐 먹어야 되냐, 영민아 나는 꽃이가 좀 당기고 유명해 보이는데 사람이 많네요 뭐지? 지금까지면 저게 제일 있어 보이네 냄새도 나쁘지 않아 먹어볼까? 저기로 가시죠 아, 선지야 선지 아아 그렇지 아니 뭐, 저는 먹긴 해요 그래? 네 한번 드시면 뭐 상관없어요 궁금한 게 나거든? 하나만 시켜서 먹어보자 네 자, 이제 대만에 타이페이에 두 번째 날이 갈랐습니다 아, 물론 세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대만에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은 아침 식사가 좀 약간 좀 유명해요 그 약간 팬케이크 먹고 베이컨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식 먹는 그런 문화가 근데 여기 타이페이는 아예 그냥 조식 집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침 5시 막 6시부터 열어서 오후 1시에 닫고 막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게인 거 같은데 그래서 조식 전문점을 가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묵는 곳이 이제 타이베이 역 여기거든요 메인 스테이션 근처에 또 굉장히 괜찮은 평점이 좋고 사람들 많이 가는 조식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네 노 메이크업으로 제 매니저는 이제 모자이크를 해줄 거지만 거의 거의 타이페이 현지 사람이 뭐 뭐 뭐 아 아 한국 메뉴가 있어요 역시 잘나가는 집이라 와 이런 시스템가 되어있네 환영합니다 사헤또장입니다 주문서에 테이블 번호 적으시고 저번에 적네요 여기는 요티아오라고 약간 두유인데 요티아오 아니구나 또장 또장이구나 이게 또장 요티아오 땀빙 이런게 땀빙이거든 샤롬바오도 있네 그리고 맛이라도 볼까? 하나씩이라도 먹어볼까? 쉬어도 크기맛 불타워 대만 조식 안먹어 같이 네 신기하더라구 나도 저번에 여행갔을때 친구가 대만에 조식을 먹어야 된다는거야 못넘은 조식이냐 여기는 무조건 먹어야된대 아침 안먹은지가 너무 오르셔가지고 그니까 나도 안먹잖아 여기는 먹어야돼 다만 현지사람들이 가득 차있으니까 믿음직스럽지 우리 어제 오늘 가는 집이 다 대만? 현지사람밖에 없다 처음으로 나오는 메뉴가 샤롬바오가 나왔어요 와 이거 뒤에 왜이렇게 커? 자 이제 저희가 시킨 메뉴가 다 나왔거든요 이제 메뉴를 설명해드릴게요 요게 땀빙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계란말이 같은 느낌인데 여기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알죠? 계란말이처럼 이렇게 많은거에요 이게 유우치야오거든요 길다란거 요거를 이제 이게 사실 거의 무슨 유부 느낌이에요 느낌이 보이기에는 유부 느낌인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게 이제 샤오빙입니다 샤오빙은 저도 사실 잘은 모르는데 이번에 대만여행 준비하면서 샤오빙이 되게 맛있을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샤오빙도 하나 시켰고요 요거는 이제 또장 대만 사람들이 거의 약간 해장 느낌으로 아 해장이 아니라 조식인데 국물 있는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콩국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우치야오를 찍어 먹으면 이제 환상입니다 와 나 이러니까 무슨 대만 전문가 같다 조식 전문가 먹어볼까요? 오 따뜻해 맛있는데? 약간 달달하지? 요거를 여기 찍어 먹으면 돼 요우치야오를 대만 더 먹어보자 약간 공갈 빵 느낌? 요우치야오를 나가 찍어서 너무 맛있지? 음 야 샤오룡밥 우리 여기 대만을 수어 먹네 요거를 살짝 터트려가지고 육즙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음 돼지고기 땀빈스 여기 안에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시라쥬 요거를 한입에 데려야겠지? 음 음 맛있어 이제 샤오룡을 먹어볼게요 아 솔직히 샤오룡까지는 오버였거든 우리 이렇게 시키는 거는 맛은 봐야 되니까 뭐지?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거지? 빵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거 같아 약간 페스트리 느낌일거 같은데 먹어볼게요 어? 깨채빵? 깨채빵? 맛있는데? 요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는데? 요것도 뚜그장에 찍어서 음 와 뚜그장은 진리야 약간 중독되는 맛 아니야? 거의 다 먹었어요 야 벌써 다 먹었어? 국물 아 국물 너무 좋아 진짜로 해장으로도 좋고 그냥 아침 그냥 편하게 한 끼 약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나 지금 오늘 매니저들이랑 아니 너 까우슘 가서 아침에 한 번 매니저들 데리고 가봐 많아 다 배웠잖아 지금 중국말 뚜그장 이게 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뚜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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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티야오 해봐 요우티야오 이건 뭐라고? 뚜그장 뭐라고? 샤오룡빠오 이건 뭐야? 꽤 찰빵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솔직히 다 배부른데 요우티야 이거 다 먹어야 돼 요우티야 안 되겠다 아 진짜 그냥 담가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회에 도장돼요 고마워요 아 진짜로 제가 촬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호텔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놀라게 만들 와 호텔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와 뭐야 이거 이거 봐봐 문을 땡겨 땡겨서 이렇게 열린다 그리고 닫힐 때 봐봐요 아니 이거 뭐해 여기 봐봐 들어가는 거 봐봐 쑥 들어가 와 대박이죠 이것도 그런가 우와 대박이다 아니 진짜 대박이야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놀란게 아니 호텔 이런 호텔은 난 처음 봤어 나 지금 지금 저 기차 타고 와가지고 자느라고 머리 상태 그지 같은데 이렇게 찍게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뭐야 와 이거 뭐 준비해 준 거는 뭐 준비해 준 거라 치고 규현 생일 아 아 그러네요 이제 곧 생일이니까 이렇게 다가가도 준비를 해줄 거야 되게 이제 항상 여기 대만은 이런 거 준비를 잘 해 주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대박이야 이게 왜 있는 거야 이 방 아니 여기 무슨 뭐 코스요리 나오나요 온천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런 것 같아 와 그 경치가 아니 지금 전망대 가려고 했는데 전망대 갈 필요가 없어 말이 돼 와 방도 진짜 크고요 이건 무슨 사이즈 침대지 아니 제가 이렇게 누워도 몸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가로로 누워도 디자인 이런 거 세세한 거 하나하나 꾸며는 것도 너무 이쁘고 화장실 화장실 미쳤어 와 내가 영상을 찍게 만든다니까요 와 여긴 무조건 반신욕이에요 이거 진짜 절대로 나 진짜 무조건 할 거야 나 여기 진짜 매일 할 거야 여기서 밖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샤워기도 샤워기는 샤워기죠 야 여기 이거 뭐지 이거 약간 샤워하다가 샤워하다가 이렇게 잠깐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호텔 진짜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퀄리티 좋은 거 와 내 생각엔 내가 변수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올라갈 것 같아 봐봐 왠지 내 느낌엔 그래 진짜로 봐봐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내가 들어가면 혼자 올라.. 싸울 거야 봐봐 왠지 그럴 것 같아 와 봐봐 내가 얘기했지 이거 분명히 내가 들어오면 올라간다고 와 역시 내 예상대로 오늘 잠 퀄리티가 다를 것 같아 공연 진짜 잘할 것 같아 나이스 아주 나이스 모두 조용히 멈추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